분이엘 국제예술고와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이 이사장 승인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온갖 형태 교내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부산 분이엘 국제예술고입니다. 국제반의 불법 운영 문제로 교내의 품규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사장 등이 주도해 국제반을 편성한 뒤 불법으로 운영해 교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판단입니다. 이사장은 학사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학사 개입은 사례 박교법의 교장의 고유권 안입니다. 학사 아니면 교원 임용 등에 대해서 두루 관여를 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학교 이름에 붙은 국제라는 말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의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 해서도 비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도 수업료를 받았고 강사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 측은 1억 3천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처분하는 한편 강사비와 학교 발전기금 횡령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려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며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재단의 비리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반발하면서 분이엘 국제예술고의 조기 정상화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 BS 뉴스 정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